1.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지 않은 것. 열정과 꿈을 쫓지 않은 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열정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를 실현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2. 건강을 소홀히 한 것.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중에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결정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3. 더 많은 여행을 하지 않은 것.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놓치고 나중에 여행을 원했던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세계를 탐험해보세요. 4. 원한을 품은 것. 원한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나중에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과 용서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5.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. 안전한 선택만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때로는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허용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. 6.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은 것. 노후에 대한 금융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낭비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저축과 투자를 고려하세요. 7.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.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관계를 더 강화하세요. 8. 사랑해 라고 자주 말하지 않은 것.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의 뜻을 전해주세요. 9.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과하게 걱정한 것. 다른 사람의 의견과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쓴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을 존중하세요. 10. 과거 실수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지 않은 것.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자책한 것을 오랫동안 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을 용서하고 배움으로써 성장하세요. 11. 친구들과 관계를 소홀히 한 것. 소중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나중에 그 손실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우정을 유지하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. 12. 가치 있는 관계를 놓친 것.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연결과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13.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.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책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사랑과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중요합니다. 14. 꿈을 쫓지 않은 것. 꿈과 열망을 미루고 나중에 일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꿈을 쫓고 목표를 달성하면 삶을 더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. 15. 미소를 덜 지은 것.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증진시킵니다. 16. 중요한 가치를 타협한 것. 자신의 가치나 원칙을 포기하고 타협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타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가치에는 충실하세요. 17.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.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. 18.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은 것. 독서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하세요. 19.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않은 것.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기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세요. 20. 신체적 활동을 소홀히 한 것. 건강을 위해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세요. 21. 길을 떠나지 않은 것. 더 많은 모험과 여행을 미루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세요. 22. 예술과 음악을 더 즐기지 않은 것. 예술과 음악을 놓치고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. 예술과 음악을 통해 더 풍부한 감성을 경험하세요. 23. 자선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.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선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세요. 24.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않은 것. 진정한 친구와의 연결을 놓치고 나중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세요. 25.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은 것.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가르쳐 주세요. 26. 자신을 개발하지 않은 것. 자기개발과 학습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세요. 27. 독서 목록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것. 읽고 싶은 책들을 계획하고 목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지식을 확장하세요. 28. 운동 습관을 형성하지 않은 것.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. 29. 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것.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세요. 30.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지 않은 것.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세요. 31. 과도한 업무의 시간을 낭비한 것. 과도한 업무의 시간을 허비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품질을 높이세요. 32. 인내와 인내심을 배우지 않은 것. 인내와 인내심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제력을 기르세요. 33.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은 것.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기술을 업데이트하세요. 34. 식사를 공유하지 않은 것.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공유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식사 모임을 통해 소통과 연결을 증진하세요. 35.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.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고 자신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세요. 36.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.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. 37.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지 않은 것. 부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. 38.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것.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휴식과 재충전을 해보세요. 39.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.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나아가세요. 40. 독립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것. 자신만의 독립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독립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견하세요. 41.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. 도전과 어려움을 피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상시키세요. 42. 자신의 인생을 재생해보지 않은 것. 삶을 살아가는 데 더 큰 용기와 열정을 불어넣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세요. 43.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것. 경제적인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금융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세요. 44.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.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세요. 45.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은 것.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46.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보지 않은 것.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보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세요. 47.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.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세요. 48. 스트레스를 허용한 것.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허용한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와 안정을 추구하세요. 49. 시간을 미룬 것. 중요한 일을 미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실행하세요. 50. 삶을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.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내면의 탐구와 성장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.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